대구 달성군 유가학 쌍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이곳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할 사저이다 사저 입구에는 대형 태극기와 박 전 대통령 사진이 전시돼 있어 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전시하고 전신등신대를 설치해 관심을 끌었다 사저 앞에는 수많은 축하 화환이 놓여져 곧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를 축하하기도 했다 이곳으로 지지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되고 현재 삼성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체적인 퇴원과 입주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저로 이삿짐이 들어가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여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gathered in this published my book